완전 극한 트롤 레이스 갈거거든요? 준비하시고 아잇! 아잇!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짜증나는 난이도의 암벽 등산 레이스에서 제일 먼저 등산해서 정상을 점령해보세요! 세팅믹 무충돌로 해야 된다고요? 아 무충돌로 안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은 말도 안되게 높은 벽이 있을건데 저기를 이제 맨몸으로 올라가야 될거에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아잇! 아잇! 공격이 안돼요! 아 공격이 안돼! 아잇! 아 보시면 제가 지금 꼴찌죠? 괜찮아요 금방 따라가요 1인칭을 하고서 달려올게요 1인칭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제가 지금 민트색 옷을 입고 있어요 민트의 가오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뜻이구요 아 이게 좀 어지럽기 때문에 그냥 3인칭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장난치면 안돼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어 방금 물 떨어진거 같은데 준비하시고 점프하시고 준비하시고 점프하시고 이게 아직까지 무난해요 아이고 세상에다 여러분들 죽으시면 안된다구요 제작사님께서 체크포인트를 중간에 만들어줬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 감삼... 니다 안돼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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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잠 으으으으으으으으 scripts 아이고 여기가 진짜 어? 아어 여기서 포기 할거야 여기서 포기할꺼냐고 난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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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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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차! 에이차!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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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시면은 여기를 건너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를 여기를 건너시는 거예요. 하아! 지금 누가 골인을 했다는데 누가 골인을 한 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어어어어 어? 어어어? 어어? 어어? 살았죠? 살았죠? 살았습니다. 오 마이 갓! 여기 어떻게 하지? 어? 여기 여기 어떻게 하지? 뭔가 머리를 써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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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트 님은 할 수 있어요. 항상 건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낼게요.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아이차! 그런데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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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트롤의 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스탑 타임! 무충 눌러서 리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달리 준비! 가자! 이게 뭐든지 처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 경험하고 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어딨지? 여기가 제일 어려워, 진짜! 점프하시고 자, 고객님 잘하고 계십니다. 점프하시고 아잇! 필력자들이여! 어? 아하! 아잇! 정신이 흐트러졌구만!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흐흐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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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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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바로 되는 거는 없는데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이 맵을 깨야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이게 방송 켜놓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못하게 한 거예요. 안돼 미완료 자 지금까지 재밌는 맵을 제공해 주신 제작사님에게 박수 정말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